K-teacher 첫 화를 함께하게 된 NCT DREAM의 재민이라고 합니다. 여기구나! 저는 이제 수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... 제가 교정실에 들어오다니... 오늘 재민 선생님께서는... 재민 선생님... 재민 선생님은... 선생님 허락. 제 허락. 이스턴은 이 땅과 수직이 되게 잡는 거. 정말 그냥 악수하듯이 잡는 거예요, 이렇게. 이게 이스턴이고... 좋아요! 그렇지! 야, 이거 잘하는데? 얘 뭐야? 저는 일단 지금의 쉬고... 정답이에요! 집안 문제랑... 아, 집안 문제랑... 공부하는데 그냥 뒤통수 갈기고...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... 걔를 좋아하게 됐거든요. 얼마 전에 제가... 저는 이제...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대요. 아... 우와... 고-고-고-고!! 아... 고-고-고-고 수은행